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강제로 예비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아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돈 벌어서 남자 기죽이지 말고 우리 아들이나 만나봐라 라는 직장 상사 미친 아줌마는 들으세요.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네 아들을 만나게? 원제 결국 본인 아들이랑 만나보라는 직장 상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6년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전에 서울생활을 접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지방 본가로 내려온 그리고 이직 6개월차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 여자에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구요. 오빠가 둘 있는데 제가 막내이자 좀 늦둥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로 이직을 한 회사에서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들께 조언 좀 얻고자 해서요. 아 그리고 이걸 너무 자세히 있으면 누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내용을 조금만 두루뭉술하게 쓰겠습니다. 일단 업무 강도의 경우 전 직장보다 괜찮아요. 또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제목만 봐도 바로 아쉽겠지만 직장 상사 아줌마 한 사람이 저한테만 유독 고장고장하고 뭔가 날카롭다 이런 느낌을 주더라구요. 처음 들어온 날부터 그랬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하루는 다같이 점심을 먹는데 근데 꽁꽁시는 종교가 뭐야? 이러면서 갑자기 종교 이야기를 꺼내더라구요. 근데 저는요 무교이고 아니 그냥 그 이전에 아예 종교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라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본인 종교가 어쩌니 저쩌니 막 뭐라뭐라 하는거에요. 이게 어떤 종교인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뭐 그러다 결국에 본인의 종교를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믿는게 불교든 기독교든 무교든 뭐든 간에 그 자체로 존중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종교는 자유잖아요. 이랬더니 와 진짜 몇날 며칠 동안 계속 정말 끝도 없이 그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교에 관심 자체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진짜 그 종교 혐오증 걸릴 뻔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비극이죠. 서이초 사건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선생님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루라도 더 빨리 진상이 밝혀져서 그 억울함이 밝혀지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었고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상사만 딴소리를 해요. 아니 딴소리가 아니고 설교를 해. 어 이거? 우리가 다닐 때는 이유도 없이 때린 선생이 얼마나 많았는데 결국 그거다 인과응보다 등등등 완전 열배를 토하는데 아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옛날엔 미친 선생님들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학부모 갑질로 고통받다가 결국 스스로 돌아가신 그런 분한테 인과응보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옛날부터 늘 하신 말씀이 어 그 바보하고 미친 인간이랑은 싸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간에 또 직장 상사니까 그냥 참고 넘인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는 저희 집 배경을 물어오더라고요. 뭐 형제가 몇이냐 엄마 아버지는 뭐 건강하시냐 뭐 하시냐 등등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오빠 둘이고 저는 막내예요. 오빠들 다 결혼했고요. 큰오빠랑 큰 새언니는 일산 또 작은오빠랑 작은 새언니는 수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만나러 1년에 두 번 정도 오고요. 명절때는 차가 밀리니까 본인들 시간 날 때만 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들 모두 독립된 또 하나의 가정이니까 특히나 저희 부모님도 절대 뭘 안 하시는 걸 제가 감히 거기다 대고 월거월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야. 사실 그 전에 집안이야기 진짜 하기 싫었는데 계속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한 겁니다. 아 이거 그러면 안 된다. 며느리들이 못돼 처먹었네 등등등. 허니 우리 부모님도 뭐라 안 하는 걸 아줌마가 왜 뭐라고 해? 저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런데 이 회사에 와서 생애 처음으로 싫어지는 사람이 생겼고 또 사람이 싫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업무적인 거 외에는 절대 먼저 말을 안 걸고 최대한 피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이죠. 아까 점심을 먹던 와중에 진짜 뜬금없이 그래서 자기는 돈 얼마나 모았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거기다 이거 대답해봤자 분명 좋은 소리에 안 나올 게 뻔하니까 그냥 얼마 없어요. 이러면서 얼버무리는데 엄청 집요하게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한 5천? 1억? 이렇게 정말 이거 직장 상사만 아니면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럴 수도 없고 진짜 짜증났어요. 뭐 그러다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단 거짓말을 했죠. 제가 실제로 모은 돈보다 적은 액수를 말했습니다. 좀 부끄러운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혹시 돈 빌려달라는 줄 알고 근데 이 아줌마 제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 꽁꽁씨 그 나이에 돈을 그렇게나 많이 모았어? 어이구 그렇게 돈 많이 모으면 남자 기죽어서 살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다가오겠어? 어이구 등등등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딴 소리를 주절주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전이죠. 퇴근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저를 따라오면서 불러 세워요. 어?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잠깐만 이야기를 하잡니다. 근데 그 외에 보면 사람들이 뭔가 쉬쉬할 때 하는 느낌이 있죠. 딱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제 손을 잡아 끄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뭔가 기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공부의 뜻이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도 대학원에 다니는 중이야. 근데 엄마의 내가 봤을 때 꽁꽁씨가 우리 아들한테 딱이거든. 나이도 두 살이나 연하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미친 소리를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등짝에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아니 몇 년 만에 본가로 내려와서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랑 살며 정말 행복하고 또 직장도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건가? 아니요 나는요 아줌마 아들이 BTS 멤버라도 싫어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 완전 싫고 개 소름 끼친다고요! 라고 속으로만 외쳤어요. 대신 아니요 저 지금 현재 소개로 만나가지고 썸타는 남자 하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겨우 손뿌리치면서 집에 오긴 했는데요. 하...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여기가 지역사회와 관련이 너무 깊어가지고 저보다는 괜히 저희 부모님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평소 이 사람 성격을 보면 이게 절대 끝이 아니거든요. 뻔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촉인데요. 벌써 자기 아들한테 말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아가씨 하나 받았는데 너 한번 만나봐라 이런 느낌. 여러분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아니 지역사회면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저 미친 아줌마는 당신 부모님들 평판은 물론이고 재산이랑 종교까지 싹 다 모조리 뒷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 생각이 좀 비밀볼만하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사냥에 나선 거고요. 이거 부모님께 알리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무너무 싫다. 절대 싫어. 이것도 꼭 말씀드리세요. 2번 아우 늙은 게 심보라도 고와야지 말하는 꼬라지 봐라. 미친 주둥이. 돈이 모아놓은 게 많다 싶으니까 어떤 남자가 다가오겠냐고? 아니 이게 뭔 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지 아들을 만나라니 이게 뭐야? 너무 소름끼치고 그 속이 빤히 보여서 할 말도 없네. 그 노인네 주변에 사람들 없죠? 잘 살펴보세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 때 저 따위로 늙어버리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개 추잡하고 음흉한 노친내가 되는 겁니다. 3번 3번 썸타는 남친에서 열애 중인 남친으로 변경해버리세요. 아니 쓴이는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겁을 먹어? 이해가 안되네? 4번 아니 뭐 종교의 자유라고 존중이라고? 이런 망할 싸가지 보소. 우리 아들이랑 엮어가지고 내 며느리 삼을까 했더니 얘 얘 이거 이거 안되겠네. 자고로 종교란 말이지. 블라블라 나블라블라. 알겠냐? 뭐? 그 나이에 돈을 그렇게나 많이 모았다고? 어이구 불쌍한 우리 아들은 공구만 하느라 결혼 자금은 그냥 시드머니도 없는데. 꼴랑 두 살밖에 안 많은 년이 이렇게나 야무지면 우리 아들 비교가 돼가지고 기가 죽잖아. 뭐 하나 마음에 차는 구석은 없지만 종교야 뭐 내가 데리고 살면서 죄다 뜯어고치면 되는 거고. 그나마 좀 야무지고 알뜰한 구석이 있으니까 공구밖에 모르는 우리 아들냠이 짝으로 딱이네? 바로 이게 저 아줌마의 속마음이죠. 깔깔깔깔. 5번 아니 그 아줌마 배경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역사회 평판 좌지우지 할 걸 걱정합니까? 그래서 풍기는 느낌상 쓰니 부모님들도 그 동네 유지 같고 지역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엄청 공구하실 것 같은데요? 높아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고. 걱정의 범위를 동네랑 부모님이 아니고 그냥 회사로 좁혀서 행동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쳐발라버리라고. 6번 아니 아예 대아놓고 남자 귀를 죽이니 어쩌네 개소리 해놓고 지 아들을 만나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 아줌마? 7번 쓰니도 참 답답하다. 아니 니가 모은 돈을 왜 얘기해요? 아 그건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라고 했어야지. 그나저나 그 아줌마 진짜 선 넘는 인간이네. 손절해요. 이직해. 8번 뭐야?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모았다 싶으니까 지 아들을 만나보라는 건가? 아니면 계속 쓰니가 내내 해주니까 요거 내가 역가 가지고 종사를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인 건가? 네 댓글 애가 얼굴도 참하니 예쁜 데다가 잘나 보이고 집안도 썩 괜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기죽으니까 미리 미리 내가 어? 갑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님이 지 아들의 짝으로 자기 마음에 쏙 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숙이고 싶진 않아가지고 지금 잔소리 해가면서 가스라이팅 밑작업 하는 거라고요? 9번 10번 아니 미친 그럼 뭐 남자 때문에 돈 모으면 안 되는 거야? 야씨 누군가 했더니 바로 저런 인간들의 아들이 장가를 가면 여기 나오는 시자가 되는 거구나. 헐 소름이다. 11번 주제도 안 되는 게 무슨 노예 품평이라도 하듯 며느리껌 찍어놓고 조령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평소 오지게 갈구면서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이거는 쓴 일을 그냥 완전 대놓고 쫄라보는 거죠. 다시 말해 이용가치도 있으면서 성격도 만만하니까 자기가 평생 장악하고 종년처럼 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후려 치는 거죠. 자존감을 지구 내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조정하는 거지. 이야 참 출잡다 출잡해. 아우 출잡해. 감사합니다.